보기만 해도 좋은 눈호강 제대로 할 수 있는 배우와의 만남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와 수다의 저는 박경림입니다 자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부터 국내 최초 3D 사운드로 마치 옆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3D 사운드로 배우와 수다의 오늘의 주인공 배우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알아서 이어폰 준비하셨죠?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아직 이 무대에 안 계세요 제가 전화통화로 먼저 여러분들과 이분이 바로 전화연결을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와 수다의 주인공 전화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화 걸었습니다 신호 가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왜 울리지도 않았는데 받으셨죠? 아 전화가 가까워서 그런지 빨리 오네요 아 그렇군요 아 너무 가까이에 있군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컨디션 어떻게 되세요? 아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 아주 좋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오늘 지금 외모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오늘 외모 상태 들어올 때 한 8.3 현재 8.7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수치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예예 8.7 오늘 현재 오를 상태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조명 받으면 9.5 정도 올라갈 텐데요 예예 그럼 상한가로 가장 상한가로 예예 좋습니다 지금 대기실 안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주시죠 네 자 자 문이 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자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오고 있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이승기씨입니다 예예예 반갑습니다 지금 전화통화로 네 직접 승기씨와 통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통화했으니까요 저희는 그러니까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배우와 수다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이승기 팬분들 그리고 궁합을 사랑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오늘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상한가 최고다라고 지금 외모 상한가의 모습 보면서 제가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10대 때 정말 풋풋한 소년의 목소리로 누나들을 설레게 했고요 20대 때 훈훈한 남자의 얼굴로 여심을 쥐락펴락했고 30대 한층 성숙한 연기와 외모 그리고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남자 보는 눈만 너무 높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친구 같은 어찌 보면 나쁜 남자예요 너무 우리의 눈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 이승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게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참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그리고 승기씨한테 참 고마운 게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봤잖아요 아 그렇죠 네 승기씨 데뷔 때부터 너무나 멋지게 잘 최고로 성장해준 모습이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울 정도인가요 고맙죠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네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얼마 만입니까 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자대 배치받고 면담하던 이후에 1대1로 대대장님과 면담한 이후에는 거의 제가 볼 때 약 2년만 그래서 오늘 대대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대대장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나요 면담할 때 대대장님이라는 얘기를 나눈다는 느낌보다 주로 듣고 대답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와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죠 오늘은 정말 편하게 어떤 얘기도 다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기씨 일단 우리 이승기씨 화요기가 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한 지금 이틀 3일 됐나요 3일 됐나요 3일 됐나요 3일 됐나요 3일 됐고 네 궁합 영화 궁합 네 어제 100만 돌파를 했습니다 아 이건 뭐 드라마도 잘 되고 영화도 잘 되고 있고 이게 무슨 겹경사예요 아 뭐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실 복귀하고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바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도 좋은 결과로 이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좋은 평가를 조금씩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더 겸손하게 하여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어떻게 겸손합니까 아 근데 뭐 겸손이라는 건 한 한 끗 차이로 또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늘 나이 속였죠 아 그걸 어떻게 알지 안 되면 겸손한 척이라도 아 그래요 척도 10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진짜 그 드라마 끝나고 며칠 좀 쉬었나요 한 이틀 지났는데 아니에요 저 하 진짜 뭐 계속 이랬어요 아직은 뭐 사실 지금 드라마가 끝났다는 것도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그냥 연장선상이어서 그렇죠 오늘 그러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진짜 카페에서 얘기 나누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좋네요 너무 좋죠 아까 저희가 우리 배우분들의 휴식과 같은 리조트처럼 꾸며봤어요 그러니까요 화분도 많고 그렇죠 다 좋아해요 네 그렇죠 좋아하죠 너무 생그러워서 그렇죠 생그럽죠 지금 승기씨 인사만 했는데 하트 몇 개 정도일 것 같아요 예측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저는 근데 이 하트가 이게 얼마가 잘 많다의 기준이 몇 개죠 제 생각에는 일단 100만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100만 100만이면 엄청 많다 그러면 한 지금 일단 100만원 좀 돌파했을 것 같고 150만 253만 8천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날려드릴게요 승기씨 하트 받으시고 하트 한 번 더 날려주세요 네 뿅뿅뿅뿅 자 여러분 어제 영화 궁합이 100만 돌파했으니까 그 기념으로 오늘 1000만 하트 한 번 가봅시다 아 예 예 이승기씨 13만원 천만원 천만원이면 새벽 3시까지 하죠 금방 나올것 같긴 한데 야 나는 애 데리러 가야 돼서 한 시간만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천만원 1인당 10번씩만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 실검 검색창에 이승기 또는 궁합 궁합 맞춰주시면 감사하죠 검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 배우와 수다의 17번째 손님이 바로 김태리씨였거든요 김태리씨가 다음 주자가 우리 이승기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떤 질문을 만나보시죠 최근에 본 영화 중 가장 재밌었던 영화가 뭔가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일 수 있어요 심플한 질문인데 대답하기 때문에 본인이 또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궁합이에요 그렇겠죠 시사회 때 제가 사실 지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간지가 꽤 오래되긴 했거든요 전역하고 이후에는 영화관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진짜 가장 최근에 본 거는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궁합을 가장 최근에 보러 갔어요 자 그럼 궁합을 제외하고 궁합을 제외하고는 저는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휴가 나왔을 때라도 IPTV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예 솔직히 가장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건 영화관에서 본 거 청년경찰 청년경찰 작년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었나 추석이었을 거예요 여름방학 여름방학인가? 추석? 여름방학 하여튼 뭔가 됐던 연휴여서 맞아 맞아 군대에서 단체 관람을 하러 갔었어요 저희가 큰 힘을 실어드렸죠 기승전 군대예요 아니 그거 뭐 지금 아직까지는 아 이게 벗으려고 그러는데 한 2년 정도 2년여 정도의 시간이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청년경찰을 우리 군인 여러분들이 단체가 그렇죠 예예 거의 뭐 원사님 종용하여 한세계 뭐 예 우리 지금 후임들과 함께 예 함께 아주 재미있게 재미있는 영화잖아요 예예예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이승기 씨 인생의 최초 영화는 뭡니까? 제일 처음 봤던 영화 기억나요? 제일 처음 봤던 영화요 제일 처음 봤던 영화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는 라이온킹이요 제일 어렸을 때 어 그게 참 뭐 이렇게 이런 질문 할 때 어 배우로서 영화 뭐 제일 많이 왔냐고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영화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압박감이 있어요 아니 아니요 나만 아는 영화 뭐 어디 예술 상 받은 영화 뭐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도 보지만 기억에 제일 많이 나고 제가 가장 많이 본 거는 라이온킹 라이온킹 몇 번이나 왔어요? 한 8번 나왔어요 너무 슬프잖아 그 신발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연극의 기본 플롯에 대해서나 이런 연극의 요소나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가장 완벽한 플롯을 가지고 진행되는 영화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볼 때 세이스피어 작품만큼 완벽하지 않나 저는 사실 살면서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인데 오늘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완벽해요 거기다 음악까지 완벽해서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완벽한 기본에 의해서 흘러가는 아주 탄탄한 애니메이션계의 고대 진짜 희곡이 있다면 이거는 뭐 라이온킹이다 이거는 라이온킹이죠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애니메이션계의 셰익스피어 대단합니다 지금 갑자기 라이온킹 제작자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분 아직 활동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생각 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승기씨와 영화 이제 궁합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라이온킹 저도 얼마 전에 만화 채널에서 봤다고 이은영씨가 나도 좋다고 뭐 지금 라이온킹에 대한 반응들이 라이온킹 갑자기 갑자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궁합 안보고 라이온킹만 보면 안되는데 유리님이 라이온킹 봐야겠어요 라이온킹은 영화관에서 안 하니까 영화관에서 궁합을 여러분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승기씨한테 남기고 싶은 댓글들 여러분 실시간으로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또 이어폰을 좀 껴주시길 바랍니다 또 바로 저희 3D 사운드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하죠 나중에 다시 보길 꼭 해요 아 그럴게요 이어폰도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오감이 열려서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열려서 들리는 거죠 자 우리 그 배우와 수다를 방문해주신 이승기씨에게 제가 너무 고마워서 네 작은 선물 작성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아 네네 자 승기씨 예 이건데 이거 뭘까요 과자? 과자라고요 자 과연 이게 뭔지 승기씨가 소리로 맞춰주시면 된다 자 눈은 살짝 감아주시고요 아 네 제가 3D 사운드로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게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소리 들리세요? 약간 항구한 느낌인데 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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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떡이구나 제가 옆에서 떡을 너무 먹고 있어서 근데 이거 진짜 껌 소리인데요 껌 소리죠 소리로만 들으니까 아 저희가 우리 아 떡을 이승기씨와 저와의 궁합을 위해서 찰떡 아 찰떡궁합 어우 감사합니다 찰떡을 준비했습니다 예 하나 드시죠? 예예 뭐 뭐 어 자 우리 이승기씨도 네 하나 하하하하 이거 보면 제가 쩝쩝대는 소리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굳이 근데 왜 아니 3D를 좀 더 유용한 곳에 쓰시지 굳이 떡 씹는 소리를 찰떡궁합 찰떡궁합이니까 아 맞네요 맞네요 모든 건 궁합이에요 지금 오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자 네 아 이거 되게 맛있네 맛있는 떡집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요 그 떡 떡 씹는 소리를 스읍 예 자 우리 이승기씨가 지금 떡을 자 좋습니다 한번 좀 하하하하 자 뭐라도 소리를 안 내는군요 어 난다 난다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요? 아 들려요 잘 들려요 참 사람이 식사 예절이 좋네 저요? 네 아 쩝쩝 거리는 거 예 뭐 아니 안 쩝쩝 거리네 아 예 쩝쩝 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서 나 일부러 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들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목마르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이승기씨 또 떡 먹을 때는 식혜 아오 식혜를 이것도 여기 들려줘요 우리 떡 100만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좀 드셔 보실까요? 3D 사운드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승기 씨의 식혜 넘기는 소리를 듣고 계신데 과하게 먹게 되네 한 번 더 조만간 식혜 넘고 찍겠어요 이거 소리만 따서 어디다 쓰시는 건 아니겠죠? 이걸 못 땄어요 그러면 우리 이승기 씨 떡 드시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때입니다 공합을 잃는 게 그리 단순치가 않다오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 팔자가 바뀌기 때문이지 나는 이번 보마 간택에서 공합을 보게 된 서두윤이라 하오 송영주라면 낳을 때부터 애국인께는 아주 사나운 팔자가 될 것 같아 못생겨서 진짜 못봐 나만의 분화 간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 얼굴도 모르는데 공동감아가 끊임아야 동마 후보들 차라리 영담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남의 집은 뭘 그리 얹다 마시오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자꾸 날 따라다니시오 진짜 봉지바마는 대체 어떻게 시행이야 제가 궁합을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광고 문구 중에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뀐다 이게 딱 와닿네요 이거는 사실 영화에서만 나온 말보다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오늘 저를 만나셨는데 오늘 어떻게 팔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한 만남으로 팔자가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진짜 사람 간의 궁합이 있다는 거는 실제로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승기 씨와의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갓승기 가지아 님이 목소리 듣다가 고막 놓겠다고 지금 3D 사운드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듣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3D 사운드가 아니에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이어폰을 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끼시면 되는데 혹시 지금 이어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집에 있는 이어폰을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승기 씨 궁합을 보려면 사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주 팔자 태어난 연 그리고 날 월 월 일시 일시죠 역시 대단한데요 진짜 정확하게 사람의 연월 일시를 말하는데 지금부터 이승기 씨와 관련된 다양한 날짜들로 우리 이승기 씨와 일의 궁합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이승기 최고의 합을 찾아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씨 이승기 씨 이승기 씨와 관련된 많은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승기 씨와 관련된 연예인으로 인사합니다 이승기 씨는 어떤 재능을 딱히 엄청나게 타고난 과는 아니거든요 뭐 연예인으로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이승기 씨는 그냥 그냥 그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꾸준히 그걸 재능이라고 따지면 재능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누군가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꾸는 힘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만 본인은 하지만 정말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치지 않고 노력하겠다 사실 예전에 많이들 얘기했지만 어떤 그 말이 있었냐면 이승기 씨가 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유명 회사 유명 엔터테인먼트에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연습을 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저 연습실이 꺼지기 전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막 되게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약간 사장 대표님께서 하드 트레이닝 스타일이시니까 권진영 사장님 저희 대표님께서 최소한 저기 불이 꺼지기 전까지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거를 이제 갈려주셨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됐든 조금씩 습관이 되고 아 그렇게 하는 게 좀 당연한 건가 예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게 당연한 건가라는 그거를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그 회사에 가서 계속 소등을 늦게 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대단해요 그걸 다 이제 이겨내고 노력한 이승기 씨의 일의 변화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15년 8월 26일 3년 전이에요 8월 26일이요? 8월 26일 자 무슨 날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네 자 2015년 8월 26일에 이승기 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월 26일? 궁합 첫 대본 리딩입니다 이제 기억나요 이때였구나 왜냐면 저희가 9월 9일 오전 9시 9분에 슛을 외쳐 크랭크인을 했거든요 9월 9일 오전 9시 그것도 약간 다 맞춘 거예요? 궁합의 영화를 봤는데 사주적인 전문가께서 9라는 숫자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궁합과 그래서 9월 9일 오전 9시 9분 9초에 아마 액션을 외쳤을 거예요 근데 첫 리딩은 이날이었어요 8월 26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증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이승기 씨가 이제 SNS에 리딩날 저렇게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상당히 좀 자기적으로 대본을 읽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저 보세요 각도 자체가 각도가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한 각도이긴 한데 굉장히 쇼잉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첫날 첫 리딩 이럴 때 옷의 색깔이 중요하다라든지 징크스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만들려고 좀 안 하는 편도 있고 근데 이 궁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봤는데 저한테 붉은 계열의 그런 게 좀 잘 어울린다고 해서 무의식적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굳이 똑같은 옷이 있으면 사람이 빨간 쪽이 좀 낫지 않나 입어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사람은 참 심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나 영화나 뭐 예능이나 대박이 빵빵 터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처음에 들어갈 때 뭔가 징크스가 있나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딱히 없고 특별히 그러면 리딩날 준비하는 것도 없고 리딩날은 네 그냥 너무 열심히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이제는 네 그러니까 리딩을 너무 열심히 하면 저는 몰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과몰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상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리딩이라는 건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책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예 하는 게 낫지 않나 조금 내려놓는 예예예 이승기씨 첫 번째 영화가 오늘의 연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한 작품이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어요 궁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음 저는 나 개인적으로 사극을 좋아해요 해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좋은 시나리오가 왔고 네 일단은 책 자체가 굉장히 잘 읽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라면 한 번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서도윤이라는 캐릭터가 뭐 어쨌든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고난 천재의 캐릭터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약간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었던 경향이 있죠 그 승기씨 주위에 혹시 타고난 천재가 있나요? 타고난 천재요? 이 연예인은 진짜 타고난 천재다 내가 봤을 때 오 타고났다 타고났 아 있죠 있죠 누굽니까? 이선희 선생님 가수 이선희 이선희 선배님 맞아요 타고났는데 노력도 하시는 과정 정말 좀 좀 무섭죠 그러니까 음성이 네 첫 그 정말 제이에게랑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진 않지만 그냥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는 이선희 선배님은 포커스가 가수인 것 같아요 삶의 포커스가 저 정도 해야지 내가 소리를 듣는구나 아 재능이 있어도 저만큼만 하는데 그럼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래야 저걸 따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해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새찍질하게 만들어주는 선배가 계시군요 네 네 좋습니다 이선희 선배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다시 좀 돌아가서 구가의서에서 강치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궁합에서는 서두윤 네 둘 다 사극인데 외모의 변화는 좀 있습니다 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네 거기는 일단 신분이 낮았어요 강치는 강치는 네 강치는 약간 머슴 게으리여서 옷도 좀 얇게 입고 네 일단은 머리도 묶고 갓을 안 썼으니까 그렇죠 네 서두윤은 일단 저희 영화에서 의상이 너무 예뻐요 맞아 진짜 한복이 그렇게 예쁘고 멋스러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확실히 좀 이렇게 사극을 하려면 높은 신분으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강치입니까? 도윤입니까? 아 스타일? 제 개인적인 스타일 네 개인적인 스타일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강치에 조금 더 가깝죠 저는 이렇게 유쾌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진중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중할 때 또 되게 진중하잖아요 그렇죠 진중할 때는 진중한데 기본적으로 좀 유쾌한 걸 좋아해요 맞아요 재밌는 걸 좋아하지 네 재밌는 걸 좋아해요 오늘도 좀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를 바꾸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농담이에요 농담 아 그래요 저는 뭐 바로 바꿀 수 있죠 사실 우리 이승기 씨는 지금도 보세요 너무나 유연하고 예능 뭐 진중한 연기 시대극 다 잘 표현을 하잖아요 저요 요새 좀 좀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극뿐만 아니라 어떤 장르와도 다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네 배우와 이승기의 궁합 별 다섯 개 만점 중에 몇 개 정도 주시겠어요? 배우와 이승기의 궁합 이승기와 배우 저는 다섯 개인 것 같아요 잘해서 다섯 개가 아니라 너무 하고 싶어요 배우가 예 그리고 그리고 웬만한 시련이 있어도 하고 싶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떨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자꾸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궁합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연기와 이승기와의 궁합은 거의 뭐 최고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하고 싶고 떨치려고 해도 하고 싶고 네 떨니까 하기 싫어가 아니고 당연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힘든 게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저는 타고난 배우네요 진짜 왜냐면 가수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노래도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이게 저는 좀 이렇게 그런가 봐요 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한 곳을 파는 건 아니고 세 개를 그냥 꾸준히 파다가 그러네 이따가 또 별점 매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 계속 다섯 개 줄 판이에요 지금 일단 배우와 이승기는 별 다섯 개다 좋습니다 너무 하고 싶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날짜입니다 2016년 2월 1일 이거는 못 잊죠 이 날은 잊을 수가 없죠 네 이 날은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이 날은 뭐 지금 제 삶의 절반 정도를 지배하고 있는 뿌리 깊은 그렇죠 옛날에는 열차 타고 많이 갔는데 이승기 씨는 열차 타고 간다 아 전 차 타고 갔죠 차 타고 갔어요 집 떠나와 차 타고 간 군대에 간다 입대하던 날입니다 아 이승기 씨 이 날 기억나죠 아 기억나죠 완전 겨울이었잖아요 추웠어요 추웠죠 2월 1일이면 6월에 그리고 갈 땐 덤덤하게 갔어요 갈 땐 진짜 덤덤하게 정말 쿨하게 논산훈련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안 쿨해졌죠 아 그래요? 바로? 네 한 어 좀 예 저 훈련소는 너무 춥고 그렇죠 네 너무 춥고 진짜 네 그리고 훈련병들은 다 아파요 감기가 안 떨어져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네 사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아 근데 정말 왜냐면 낯설고 어색하고 네 그 첫 공기와 너무 어색하죠 그 어색함을 어떻게 저는 이제 어색한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요 이기려고 하면 더 어색해지고 더 어색해지고 조직에 대항하는 애가 되는 거죠 이 조직에 왜냐면 그건 거기에 신병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그렇죠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가려고 그러면 예능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조직에 반하는 그렇죠 사람인 거죠 참 희한하게 다른 분이 군에 갔다라는 느낌보다 이승기 씨는 한 3년하고도 6개월 더한 느낌으로 되게 길게 느껴져서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막 중사 전역설 저는 외국에도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파병 파병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파병은 제가 한 군대를 가서 특수전사령부에 배치가 되면서 공수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태양의 후예가 한참 막 엄청났어요 송중기 씨 막 네 저는 그때 훈련소에 있어서 못 봤는데 끝나고 바로 이제 봤는데 그 송중기 씨의 그 사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입는 거는 딱 해외에 갔던 한 나라만 딱 입어요 여러 파병 부대 중에서도 딱 한 나라만 입어요 근데 그 파병이 딱 뜬 거예요 근데 제 병과가 딱 한 명이 떴어요 육군 전체에서 딱 한 명 정보병원 한 명 뽑는 거예요 한 명 이거는 나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나 보러 오라는 거구나 나구나 그래가지고 막 꿈을 막 부풀었다가 대대장님께 이제 공중전화 전화해서 훈련은 잘 받고 있고 이거 끝나는 대로 전 바로 파병을 가고 싶지 않으라고 했다가 이제 정신 차리라고 너 아니라고 너 아니라고 그리고 부대 생활도 좀 하고 가야지 좀 나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나중에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안 가길 잘했죠 그렇습니까? 저는 부대에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은 재밌는 훈련들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네 이제 제대하고 나면 보통 남성분들은 또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꿈은 안 꿨어요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이 연락을 하고 지내서 뭐 굳이 뭐 프레27년님은 솔직히 이승기 씨 말뚝 박을 줄 알았대요 아 저요? 근데 적응을 너무 잘해서 네 아니 권유도 있었어요 아 진짜? 네 너무 많은 훈련들을 잘 소화해서 빨리 되니까 저희 간부님들도 긴가민가 하다가 천리인군을 제가 완주하는 걸 보고 야 너는 말뚝을 잠깐 박아도 되겠다 네 그래서 막 진짜 그 하사 장기 지원서 저한테 막 쭉 그랬었어요 농담으로 그 정도로 참 적응을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하지만 군대에서도 적응 잘하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또 네 면회에 왔었죠 이수근 씨 면회 갔었다면서 아 왔었죠 또 누구 누구가 갔었나요? 어 이선희 선생님은 이제 근처에 콘서트를 하시다가 직접 못 오시고 저희 스태프들이 오고 오고요? 연예인? 연예인들은 아직 다큐차요 예 아 이수근 씨 왜 있는 거야? 예 종민이 형 아 김종민 씨가 갔고 네 이종민 씨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수근 씨가 오면서 축구단을 다녀서 이제 군대에서 축구 찾아줬거든요 그때 체육대회 기간이어서 아 나도 갈 걸 그랬다 왜냐면 민팬키 칠까 봐 안 갔는데 여성분이 아무도 안 갔네요 아 예 한 번도 못 왔어요 아 내가 갈 걸 네 오신다는 분들은 간혹 있었는데 이게 뭐 왜냐면 또 자칫 잘못 갔다가 거기 분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럴까봐 아 저 아유 누구든 오면 너무 반갑어요 누구든 오면 아니 아니 이거 다 사람이 반가운 거죠 사람이 반가운 알겠어요 지금 군에 가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또 면회 가야겠어요 어느 분인지 다 알아가지고 아유 좋습니다 우리 이승기 씨 사실 그 보면 참 희한한 게 이 드라마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여배우분들과 케미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승기 씨는 지금 이승훈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예능에서는 남성분들과 케미가 진짜 브로맨스가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렇죠 지금 집사부일체 집사부일체도 다 양세영 씨 그렇죠 이상윤 씨 이상윤 씨 그 다음에 육성재 육성재 씨 계시고 그리고 또 1박 2일에서도 형님들과 함께하고 네 다 같이 있어요 신서유기 예예 그러니까 참 왜 그렇게 남자들이란 말 있어요 거의 다 맞아요 그렇죠 남자분들과의 케미가 참 좋은데 네 그렇다면 남자분들과의 케미를 알 수 있는 네 이 세 번째 날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이면 12월 4일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얼마 안 됐죠 기억나는 날입니까? 정확히 모르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 안 납니까? 네 집사부일체 첫 촬영 날입니다 맞다 맞다 그럼 제가 지금 힌트를 계속 드렸거든요 아 예예 첫 촬영 날 네 첫 촬영 날 그렇죠 그렇죠 엄청 추웠어요 이날 기억납니까? 네 이날 뭐든 다 엄청 추웠네요 아 이번 겨울은 정말 정말 좀 지독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정말 큰 패딩을 입고 계속 촬영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아 예예 근데 또 이제 너무 또 패딩 제가 이제 또 예능을 하면서 늘 하는 거는 이제 또 최대한 간소하게 입긴 해요 그게 이제 시청자들한테 되게 시청자들한테 되게 예예 이게 또 저희가 또 예능은 좀 약간 강호동 사관학교 출신들은 약간 그렇게 좀 하드하게 배운 게 있어서 네 오프닝 때 모자 쓰지 마라 아 어 또 뭐 있어요? 그런 거랑 오프닝 때 모자 쓰지 마라 네 그 지치지 마라 지치지 마라 네 뭐 자꾸 지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전 자격은 있거든요 진짜 맨날 우리가 무슨 지칠 자격이니 옛날에 얘기하셨을 때 지칠 자격이 없어요 그건 개인의 권리인데요 이러면 명언집을 워낙 많이 보시잖아요 명언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냥 야 지치지 말자 하면 되는데 굳이 지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호동형 스타일인거죠 네 근데 이제 그 1박 2일의 한 프로를 오래 하면서는 응 강심장도 같이 하면서는 하여튼 최대한 깔끔하게 예 뭐 뭐 기상 미션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되는데 끝과 마지막은 최대한 힘차고 안 지치고 최대한 멋지게 하자 그러니까 형들과 그렇게 잘 지냈기 때문에 군생활도 워낙 잘했던 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형들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뭐 1박 2일 강심장 신서유기 지금 또 집사부일체에서는 본인이 가장 막내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거기에도 형들이 계시고 참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근데 글쎄요 남자들이랑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막 운동하고 서로 막 친구들하고 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돼서 일단 남자분들이랑 있으면 편하게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여자분이 계시면 좀 더 배려하게 되고 조심스럽고 네 이제 이 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절을 하는데 예능할 때는 뭐 형들이랑 하느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또 사관학교의 교장선생님이신 네 강호동씨가 얼마 전에 네 내 동생 월드컵을 했어요 아마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수도 있는데 네 내 동생 월드컵 네 내 동생 월드컵에서 마지막에 송민호씨를 꺾고 네 이승계씨가 당당히 네 네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되게 좋았죠 아무래도 뭐 그래도 형이 참 감사하게도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계속 잊지 않게 방송에서 꾸준히 수근이 형이랑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부대에 있으면은 그런 사소함과 하나를 옆에 군인분들이 다 얘기해 주거든요 야 어제 뭐 TV에 네 얘기 나왔더라 그러면 괜히 이제 기분 좋고 으쓱하는 좀 이런 거 있죠 괜히 참으쓱하지 자 그러면 저희도 누군가를 기분 좋고 좀 으쓱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승계의 우리형 월드컵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 제가 볼 때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요 다섯 명하고 그러면 등지겠는데 그렇죠 한 명만 뽑히는 거잖아요 고맙게 생각해요 여덟 명 하려다가 줄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판넬이 작게 나와서 줄인 거예요 네 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네 과연 이승계의 우리형 월드컵에 그 우승자는 누가 될지 모두가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네 주목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시작해볼게요 먼저 아 지원이 되는 거랑 아 1박1 신서유계 은지원씨와 아 집사부일체 이상현씨입니다 자 이것만 또 세월이 있기 때문에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릅니다 그거는 쉽습니다 아 쉽습니까?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당연히 이상현 이상현씨 왜냐 지원현이 형은 지원현이 형은 이런 거 안 봐요 우리가 이런 거 해도 지원현이 형은 관심이 없어요 아 진짜요? 지원현이 형은 그냥 배우와 수단을 볼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요? 네 네 근데 또 옆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지원현이 형은 상당히 그런 거 쿨하고 하지만 반면에 이상현씨는 뭡니까? 이상현씨는 들으면서 자기를 안 뽑았다고 그러면 좀 찝찝히 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아 생각하는구나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내가 왜 못 뽑혔을까? 서울대 출신이어서 분석하거든요 내가 나는 왜 뽑히지 못했을까? 내 페인이 뭐였을까? 네 하이페인이 뭐였을까? 아 요거 또 분석 들어가면 그렇죠 분석 들어가면 또 이제 뭐 맞먹어지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다음 주부터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지에 일단 봐야 되는 사람이고 지원현이 형 그런 거 되게 쿨하게 넘어가져서 좋습니다 요거 잠깐만 잡아주시겠어요 요거 또 이름들을 제가 그럼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쉽지만 그러면 요거 떨어진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이승기씨가 따로 가져가시고 은지원씨 네 여기 떨어졌구나 상대로 여기다 넣죠 뭐 네 자 이상윤씨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 다음분입니다 다음분은요 바로 아 이수근씨 벌써 어렵다 벌써 어렵다 상대가 누가 나오나 1박2일과 그리고 신서유기의 이수근씨 그리고 강호동씨입니다 아 강호동씨 1박1 역시나 또 신서유기 아 어렵다 어려워 예 자 선택해야 됩니다 이승기씨 우리 형 누굽니까 일단 뭐 요 둘의 조합에서는 네 아 당연히 여기 교장선생님으로 가야죠 강호동씨 강호동 형님으로 가야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수근이 형을 뽑아도 수근이 형이 부담스러워해요 아 네 왜냐면 또 강호동씨 눈치도 봐야되고 눈치 봐야되니까 그 형 또 워낙 눈치 많이 보셔가지고 네 이분이 정말 남을 안 보고 숲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승기씨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큰 그림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 두 분도 고민스러울거에요 이 두 분도 정말 막격한 분들입니다 바로 이서진씨 오 서진이 형 이서진씨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1박 2일 그리고 뽀뽀다 시리즈 네 또 같은 소속사입니다 그리고 나영석 비대입니다 아 역시 1박 2일 아니 이거 너무 제 인간관계를 좀 흔들어 놓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네 아니 여기 정리할 만한 사람들이 딱히 없어가지고 네 누굽니까 이서진 나영석 아 왜 아 이건 참 왜냐면 나영석 PD 감독님이랑 수근이 형은 사실 저번에 얼마 전에 촬영장에 놀러왔었어요 응원한다고 커피랑 빵까지 막 사가지고 스태프들 준다고 그래서 서진이 형으로 해야죠 이서진씨 갑니까 아 이서진씨 왜냐면 서진이 형은 이제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일 만나기로 네 뭐 나영석 PD랑 이제 프로그램 안 할거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부터 어떻게 넘기고 내일은 내일부터 넘기고 네 네 네 내일부터 넘기고 자 이렇게 되면 이서진씨가 운이 좋아요 역시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상윤씨와 강호동씨 자 서울대생 분석하는 이상윤씨냐 사관학교의 교장 강호동이냐 하 하 이거는 이거는 뭐 아 호동이 형으로 가야죠 강호동씨입니까 네 네 당연히 네 당연히 호동이 형 하 서진이 형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결승까지 올라가는걸 안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아 주목받는걸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왜 뽑았어 쓸데없이 또 야야 하지마 그런거 막 이랬을거에요 해도 칭찬 못받을거 호동이 형은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강호동씨는 너무 좋아하겠죠 좋아하죠 이런것도 안보는척하면서 굉장히 쿨한척하는거 아니야 야야 승기야 괜찮다 뭐 괜찮다 또 그런걸 뽑았나 네 그러면서 안보면 상당히 서운해할 수 있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 이거 대단한데요 그럼 이제 우리 내 동생 월드컵에 우승을 한 이승기씨 네 우리형 월드컵에 우승자는 강호동씨입니다 여러분 이어폰 켜주세요 자 이어폰을 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음성편지 영상편지 강호동씨에게 들어갑니다 자 카메라를 스테디캡을 봐주시고요 아니 호동이 형한테 하는데 왜 시청자들이 3D로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두 분 관계를 아니까 네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호동이 형 우리형 월드컵에서 형이 뽑으셨어요 아 진짜 축하드려요 어 일단은 뭐 여러가지 계산된 상황에서 어 한 선택이긴 하지만 아 진짜 형님과 함께했던 어떤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우리 조만간 또 한번 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어 시청자분들 어 지나가다 강호동씨 만나면 꼭 제가 뽑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강호동씨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래서 진짜 그 연기나 노래만큼 예능인으로서 참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네 사실 예능을 하면서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감사를 따르면 그렇죠 예 예능과 이승기의 궁합 별 다섯 개 중에 몇 점입니까 예능과 저의 궁합은 여섯 개 별 여섯 개 다섯 개 중에 여섯 개를 주겠다며 예 여섯 개요 뭐 이유는요 거의 예능은 어 삶의 좀 원동력이기도 해요 삶의 원동력이다 네 왜냐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살면서 그렇게 웃을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더 삶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면 사실 그렇게 박장대소 하면서 지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에게 예능이란 물론 전 아직도 모든 예능이 끝나면 두통이 와요 머리를 너무 쓰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하고 너무 신경을 쓰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니까 특히나 뭐 또 이제 뭐 1박 2일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맨날 저는 이제 제가 예능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애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능이 끝나면 늘 두통이 동반되거든요 어 근데 그 두통은 얼마든지 맞바꿀 만큼 너무 웃다가 와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웃음 웃는 게 그러니까 참 좋으면서도 네 아직도 예능이 끝나면 두통이 온다는 건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네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알거든요 네 이게 마냥 즐겁고 즐기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또 즐긴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또 예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네네네 그 부분을 그런 걸로 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막내였는데 네 어느 순간 막내가 아니잖아요 승기씨 지금은 이제 막내가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능에 대한 책임감도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집사불치 하면서 동생도 있잖아요 거기 네 성재 그렇죠 육성재씨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도 화요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이용기씨라든지 또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책임감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너무 달라지죠 이제는 형들이랑만 할 때 몰랐던 어떤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건 반드시 제가 저밖에 책임질 사람이 이제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치면은 이제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그러긴 또 싫으니 이제 안간힘을 쓰는 거죠 네 이 멋진 형의 모습을 보고 항상 응원하는 동생이 있대요 어 저요 네 지금 우리 이승기씨를 참 좋아하고 이승기씨가 오늘 배우와 수다에 나온다는 걸 알고 예 이승기씨를 응원하고 싶다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자분? 지금까지 다른 동생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하하하 아니 보통 이런 응원은 네 이제 다른 이성 동생한테 봤는데 네 여자일 수도 있어요 오 예측 가는 사람 있나요? 예상 가는 사람? 제가 일단 친한 동생은 없는데 네 갑자기 너무 팬이라면 뭐 응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이승기씨를 뭐 이상형이라든지 네 난 너 팬이 가는 분이 한둘입니까 어디? 한둘 안되는 거 같은데 누가 딱히 얘기한 적이 없는 거 같아서 굉장히 많아요 네 응원해주시겠다는 분이 저에게 번호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누군지 여러분 이어폰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과연 누굴지 네 전화통화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중화가 가고 있죠 네 제 응원을 분명히 하고싶다 그랬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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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그쪽은 누구세요? 어 전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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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시고 왜 누구세요? 굉장히 저돌적인 동생이네요 반갑습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성재구나 어 어 형 성재야 어 어쩐 일이세요 야 잠깐만 어쩐 일이라는 거는 지금 넌 내가 올 줄 몰랐다는 건데 너가 너무 응원을 하고싶다고 그래서 나는 전화를 한 줄 알고 있었거든 역시 역시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아 예 알죠 알죠 역시 메소드 연기를 잘해요 아 잘해요 아 저 지금 2시만정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 연습하고 있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연습을 2시간도 두 분 통화 좀 하세요 아 성재야 바쁜데 전화까지 해주고 진짜 고맙다 아 아니에요 해야죠 형 아 그래 누군데 아 사실 성재씨가 제가 초반에 처음에 저를 이제 집사불치하면서 제가 롤모델이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롤모델이었던 것 딱 3일 정도 보더니 바로 탄 것 같더라고요 누구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롤모델이 더 이상 아니고 확실해지더라고요 한 번 물어볼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성재씨 예 박경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롤모델이 이승기신가요? 아 그럼요 변하지 않죠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돼요? 여보세요? 어디 간거 아니죠 이승기 아 일단은 예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승기 형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자라서 음 승기 형의 그 감성 목소리 보이스 너 내가 알기로는 너가 내 노래보다는 동유리 형 노래를 더 많이 들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해요 좋은 날에 이승기씨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성재씨 아 저는 사연이 좀 있어요 응 저는 지금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볼 때 응 승기 형 삭제를 불렀었거든요 그냥 5 6 7 8 한 장씩 너를 치울 때마다 가슴이 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야 잘한다 성재야 이거 니가 지금 부른게 듣는 이거 시청자들한테는 3D로 들린대 콘서트 하는 것처럼 들리나봐 아 아 지금 옆에서 불러주는 것처럼 진짜 옆에서 불러주는 것처럼 들린대 아 그럼 더 부를까요? 아니요 그만 불러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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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진씨 네 같이 집사부 일치해보니까 이승기씨 어때요? 아 우선은 진짜 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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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너무 많은 형인 것 같아요 음 진짜 인성부터 시작해서 보이스 성품 그리고 어른분들을 대하는 그런 예의가 너무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진짜 최고죠 예의가 예 성재씨 두 분 다 연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같이 연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좋죠 저는 성재씨 진짜 연기하라고 계속 더 추천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네 감성이 너무 좋아요 저는 승기형이랑 하게 되면은 응 어 항상 제가 막내고 동생이다 보니까 승기형의 형으로 한번 나오고 싶어요 하하하하 이승기씨 형으로 나오고 싶다 아 이렇게 막 성호를 시키고 연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승기야 하면서 형 역할 한번 짧게 10초 드릴게요 자 레디 액션 형님 잘 지내셨어요 어 그래 승기야 아 예 형님 아 연락 때문에 연락이 한 통 없네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그니까 요즘 바쁘다고 자꾸 연락도 안하고 회식도 안 나오고 아 안돼 아니 형님이 회식을 잡으셨는지도 몰랐어요 밥 한번 안 사주시면서 자꾸 나오라고만 하시면 어디로 나갑니까 저는 어 형한테 자꾸 말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좋은데요 어 당분간은 못 만나겠다 연기할 때 내가 봤을 때도 마지막 통화 같은데 육성재씨 어차피 이왕 이렇게 마지막 통화하는 거 네 지금 또 궁합이 대박이 났잖아요 아 그럼요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궁합 2행시 한번 갑시다 어 2행시요? 네 아 이런거 잘못하는데 문 한번 떼어볼게요 궁 네 궁합 보러오세요 합 합계 보러오세요 아 아 함께가 아니고 야 합계잖아 그거는 아 원래 그렇게도 써요 아 그래 고마워 육성재씨 오늘 진짜 마지막 통화네요 하하하하 합계 보러오세요 네 합계 꼭 보러 갈게요 네 자 우리 육성재씨 합계 하하하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야 고마워 아 예 형 연락드릴게요 어 푹 쉬고 고마워 고마워 네 형 감사합니다 땡큐 궁합 대박 궁합 대박 아 자 우리 아이고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아 또 워낙에 또 육성재씨가 진짜 좋아하네요 이승기씨는 네 성재는 너무 제가 또 이뻐하고 진짜 뭐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에요 아 반짝반짝 빛나는 동생 네 육성재씨와 통화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날짜 하나만 남아있는데 네 이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마지막 날짜요 2018년 네 2월 28일 아 이건 알죠 이건 뭐 당연히 알죠 네 이건 알죠 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거죠 아 맞아요 궁합개봉일이죠 궁합개봉일입니다 네 궁합개봉이 바로 2월 28일 올해가 2018년 오늘 배우와 수다가 열여덟번째 아 열여덟번째 그리고 궁합에서 가장 중요한게 사주 팔자 아 소름 너무 소름끼치지 않아요 이야 소름인데 이걸 이런걸 조사했다는게 더 소름이에요 더 소름이죠 네 우리 작가분이 이걸 일주일동안 소름이다 작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것에 팔자가 들어가요 그러네요 2월 28일 네 2018년 열여덟번째 사주팔자 그래서 오늘 다른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로 여덟분에게 네 이승규씨가 직접 사인한 궁합오리지널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리지널 포스터 여러분 선물로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댓글에다가 네 받고싶으신 분들은 왜 받고 싶은지 이유를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띄웁니다 단 한번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 얼굴도 모르는데 몰래 출범을 하시겠다뇨 누구와 혼이 났는지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네 종합을 잃는게 그리 단순치가 않서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 팔자가 바뀌기 때문이지 호정의 살도 짝을 잘 만나면 운으로 바뀌는 말이요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읽힙니다 요거 날 좀 도와주게 부마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옹주가 궁합을 보았을 때 최상의 합이 되게 만들어줘 수류한 얼굴만 보아도 경국지색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 내 부마가 돼서 끝없는 관심을 받을 것이다 모친께서 평소 즐기시단 이야기라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에게 더욱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마 선정을 단팩으로 해볼까 그대들이 방금 가뭄의 방책으로 공주의 혼례를 말하지 않았어 공주의 혼례만큼은 화인의 뜻을 따랐으면 하오 내 이름에도 관상감에 있던 사람이요 존리 싫다 사생 원 존리 싫다 사생 원 이제 서로 원망하게 될 거야 아니 스승님으로 오시겠어 특별히 날 제자로 삼을 기회를 주겠어 스승님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광고 나간 사이에 저는 이렇게 싸인에 혼신을 다해서 지금 저는 서해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아트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마지막 한 장에 싸인을 하고 있는 이승기씨입니다 네 자 공합 싸인 포스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지금 싸인 포스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네 자 여러분 이어폰 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기씨가 네 지금 딱 눈에 띄는 라디오 DJ처럼 눈에 띄는 분들 몇 분만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해드릴게요 눈에 띄는거 AJ AJ0223님 이승기 사랑하니까 이제 화육이 대사인거 같아요 그 다음에 오다리님 궁합보고 연애하고 싶어졌으니까 책임져요 그 다음에 두 분 됐죠 여덟 분 뽑아야되죠 아니요 그냥 기억에 남는 분만 지금 딱 아아 그냥 그냥 이거만 이진주님 그 다음에 7년동안 팬이었대요 이승기 하트아이렌님 이승기 하트아이렌님 이승기 하트아이렌님 7년동안 팬이었는데 7년 팬이었다고 꼭 받고 싶다고 유희정님 인생의 반평생 아니 그 이상을 승기오빠와 함께했어 내 인생의 반평생을 어 자 받고 싶은데 이유가 뭐가 필요하냐고 너무 어렵죠 이게 다들 절실함과 이게 다 느껴져가지고 한 두 분만 더 좀 소개를 네 어피치님 남편도 응원해주는 골수팬이라고 그 다음에 이승기 싱가포르 싱가포르 분이신가 이 분께도 드릴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또 국제우편으로도 마지막 한분만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핫뚜 핫뚜 제 생일 8월달이라고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 3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8월달이라고 8월 8일 8시에 태어났으면 저희가 됩니다 근데 그 분 말고 그러면 8월 8이 안되고 내 생일 2월 28일 그리고 내 나이 48세 이 분 강현화님 그 분 드려야 됩니다 강현화님을 포함해서 8분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오늘 이 배우아스트리다 방송 이후에 CJ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당첨자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3D 사운드로 계속 만나고 계시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가 노래를 한 곡 지금부터 들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능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 영화 연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승기 씨의 데뷔는 가수죠 가수입니다 이승기 씨와 배우 이승기 씨와 군대 이승기 씨와의 예능 합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가수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승기의 송궁합 저희가 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곡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 한 곡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일 것 같으세요? 한 곡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까? 한 곡이라고 하면 거의 강렬한 아주 인상을 남겨줬던 데뷔곡 데뷔곡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가? 주시죠 저는 이 전주만 들어도 슬퍼요 슬프죠 이때 여기에서 쫙 나오죠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너는 내게 여자야 네가 뭘 알겠냐고 그면 알게 된다고 까본다고 하죠 가사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너무 숨소리가 격하셔가지고 립싱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숨소리가 계속 그러셔가지고 미안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니 내가 립싱크 해달라고 했는데 직접 불러가지고 지금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는 근데 제 노래니까 당연히 나오는 건 뭔가 나 이 부분 너무 좋아하잖아 나 여기 한 곡만 해줘요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여기까지 이승기씨 오늘 지금 3D 사운드로 들으시는 분들은 귀가 지금 녹았을 것 같아요 잘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엄청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들어갔나요 지금?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한 3분이 녹아있네요 우리 이승기씨 내 여자라니까 2004년 무려 14년 전입니다 아 그렇죠 생생해요 그때 기억은 사실 워낙 뭐 음악에 관련된 인터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딱 진짜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10대 소년이 이제 30대 멋진 청년이 됐잖아요 네 지금의 이승기가 14년 전에 데뷔했을 때 이승기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 그러셨습니까? 어 그때 당시 저에게 그냥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냥 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 그때는 참 고민도 많고 너무 고민도 많고 겁도 많고 어 생각이 참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게 과정이었지만 그냥 그런 거를 좀 더 가볍게 넘기면서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 탁탁탁탁 하면은 어 더 되지 않았을까 예 더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예 근데 뭐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지금이랑 예 비슷한데 사실 연예계라는 게 저도 이제 한 20년 몸 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네 정도 많고 예 굉장히 좋지만 네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참 잘 버티고 이겨내고 열심히 달려와준 아 그 말 그 말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버티면 된다고 해주고 싶어요 예 버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승기씨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네 인생의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요? 어 사실 뭐 저도 이제 30대 추만 32살인데 제가 뭘 알겠냐만은 그냥 많은 분들이 요새 참 힘들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진짜로 포기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야속한 말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포기를 안 하고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은 무언가는 딱 얻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어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라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무언가는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강호동씨라면 이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이 정도 되면 포부스 100명원집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만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그 자신감 란을 찾아서 이제 아마 지칠 권리가 없다 지칠 권리가 없다 너희들은 지칠 권리가 없어 뭐래 우리는 지칠 권리가 없다고 끝까지 이렇게 비구슴 주시는 이승기 씨 자 오늘 18번째 배우와 수다의 초대 손님은 이승기 씨였습니다 오늘 진짜 감동 웃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경민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수다인 것 같아요 배우와 수다 진정한 이렇게 편안하게 수다를 떤 것 같아서 저 역시 되게 즐거웠고 궁합 덕분에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너무 고마운 게 지금 하트도 와 승기 씨 560만이 넘어온거든요 오 말하는 사이 엄청 올라왔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만 분 넘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좀만 더 버텼으면 한 천 개, 천만 개 찍고 가는 건데 가죠 이거 한 20분 더 하면 천만 개 찍는데 저희가 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가시기 전에 다음 19번째 배우와 수다 주인공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 배운지 여배운지도 모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까 배우와 수다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뭔가를 이루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그 얘기만 1시간 해도 싫어요 자 다음 주자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브이무비 채널 구독해 주시면 다음 주인공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승기 씨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이면서 엔터테이너 가수 이승기 씨를 앞으로 저희 배우와 수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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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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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